박민영 측 재력과 이미 이별한 상태 친희도 사회이사 사임 박민영 열여설 재력과의 거액투자 이정재 정우성 우린 무관 배우 박민영 측이 은둔의 재력과의 열여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29일 박민영의 소속사 후쿠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박민영은 현재 열여설 상대방과 이별을 했다며 박민영이 열여설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죠. 이어 언니인 박모씨도 강모씨의 실소의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에 사회이사 사임 의사를 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박민영은 4세 연상의 재력과 강씨와 열여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해당 매체는 강씨가 국내 2위 가상 자산 거래소인 빗섬에 숨겨진 주인이라는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후쿠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민영이 현재 tvn 드라마 월스 구마목토 촬영 중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입장을 신속히 전달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박민영은 친언니를 향한 의혹까지 제기되며 연이어 논란에 휩싸였죠. 박민영 친언니가 강씨의 실소의 의혹을 받는 회사에 사회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배우 이정재 정우성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도 강씨의 실소의 의혹에 휩싸인 비덴트 버키 스튜디오에 투자한 사실이 재조명됐죠. 이정재와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욱씨는 2018년 7월 27일경 본사나 소속 배우들과는 전혀 아무 상의 없이 아컴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며 본인 소유 아티스트 컴퍼니 집은 15%를 본인이 경유권을 가지고 있던 아컴 스튜디오에 매각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로 인해 김재욱씨는 아티스트 컴퍼니를 떠났으며 아컴 스튜디오 사명을 버키 스튜디오로 변경했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어 본사나 소속 배우들은 비텐드 및 버키 스튜디오에 그 관계자와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촉도 없었다. 지금 거론되는 강모씨와는 일면집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